인천시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천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씨는 공무원 등 시청 근로자 2,500명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10일부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됐는데요. 인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청 공무원 3명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동료 직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2명이 추가로 확진된 걸 확인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등 시청 근로자 2,500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휴일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청 건물을 폐쇄하진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는 12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49명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은 이날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활동만 가능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시는 새로운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강화 옹진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여름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릴 수 있는 만큼 밤 10시 이후 공원과 해수욕장에서의 음주와 취식을 금지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